일단 4차 사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개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주는 함의는 당신이 직업을 여러 번 바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. 지금 아무리 내가 잘 나가는 일을 해도 5년 뒤에 자동화될 수도 있는 거죠.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는 이전과는 좀 차원이 다른 자동화니까. 그럼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5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또는 15년 뒤에 다른 일을 하게 될 그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럼 사회적으로 뭐가 중요해지냐면 그런 직업 전환 과정을 매끄럽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른바 고용보험이라든지 적극적인 교육기회 이런 게 중요한 거죠. 유럽의 이른바 복지국가라는 것들이 쉽게 얘기해서 복지를 많이 퍼져가지고 복지국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죠. 그런데 그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배경이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.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자기 지도 학습 능력입니다. 자기 지도 학습은 결국 목표 설정부터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. 우리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족한 능력입니다. 우리는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 때 다 목표를 자기가 설정한 게 아니라 시험 100점이 목표였어요. 그런데 결국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고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고 또 미래직업 이런 것들을 내가 내다보면 이런 걸 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.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주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이런 대학 구조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대학이 지금 반성하고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